프레첼 그리기를 함께 해볼게요. 모양만 잘 기억하신다면 쉽게 그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함께 그려봐요. 먼저 하트를 하나 그려주세요. 끝이 조금 둥근 모양이어야 조금 더 프레첼 또는 프레즐이라고 부르는 맛있는 디저트와 모양이 비슷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트를 그려주신 뒤에 이제부터는 반원을 그려줄 거예요. 반원은 반절짜리 원을 말해요. 여기서부터 반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에서도 반원을 하나 더 그려주세요. 이제 반대쪽 부분에 이것과 이어지는 모양의 반원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 끝부분을 이어주세요. 여기에서부터 이 부분까지 사각형을 하나 그려준다 생각하고 이어주세요. 반대쪽도 여기에서부터 사각형을 하나 그려준다 생각하고 이어주세요. 이제 반원을 그려줄 거예요. 쭉 이어서 닿는 곳은 살짝 떼고 반원을 그려주시고 반대쪽에도 반원을 이어서 그려주세요. 닿는 부분은 살짝 떼고 이어서 그려주세요. 원하는 색으로 색칠해주세요. 여기에 흰색 펜을 이용해서 붉은 소금이 있는 느낌을 표현해줄 거예요. 너무 많이 그릴 필요는 없고요. 한 곳에 두세 개 정도의 점만 콕콕 찍어주시면 조금 더 실감나는 프레젤 프레즈를 완성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동작을 이어가게 돼요. 동작을 이어가게 돼요. 동작을 이어가게 돼요.